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서 돈을 뺏으려 한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중고 거래를 위해 만난 상대방을 흉기로 해친 50대 남성도 검거됐습니다. 배준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밤, 10대 중학생이 서울 성북구의 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. 가게로 들어간 10대 중학생은 직원이 혼자인 걸 확인하고 흉기를 꺼내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. 이때 편의점에 들어온 물류배송기사가 이 장면을 보고 학생을 제압했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압수하고 학생의 가방에서 훔친 소주 한 병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. 피해자가 비상배를 눌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주변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편의점 점주는 해당 학생을 예전에도 몇 번 봤었다며 사전에 염탐하려고 왔었나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. 경찰은 학생을 특수강도 미수와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보호자에 인계 조치했습니다. 어제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서울 노원구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 A씨가 B씨에게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배달기사인 두 사람은 중고거래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겁니다.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.